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가을 학기에 계약하지 못하는 것은 괴롭지만 필요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어젯밤 어린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숨질 확률은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낮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없이 가을에 계약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교육구에서 합니다. 미국의 학부모는 10명 가운데 7명이 가을 학기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걱정합니다. 연방대법원이 하급법원의 임시 중지 명령에 반대되는 판결을 해서 2003년 이후 처음 연방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형 집행 연기 이유가 상당히 미국적인 케이스입니다. 반면 조지아주 연방판사는 6주일만 돼도 낙태를 금지한 조지아법이 위헌이라는 이미 내려진 임시 판결을 영구화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오늘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발전소의 문을 닫을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진보 유권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영국이 중국 5G, 파웨이 사용을 금지하기로 번복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승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조카가 쓴 책이 출판됨과 동시에 판사는 조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사 세상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의 미국 앞부분에서는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위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가을학기에 학교를 계약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 각 교육구별로 교육관계자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등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분위기 자체는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기고 있는 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이애미가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에 이제 다시 수도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어제는 뭐 애리조나, 텍사스 다 마찬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죽하면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연설을 하는데 누군가가 당신 창피한 줄 알아 하고 해클링을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조치가 미흡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접할 때 뉴욕의 냉동 자동차들의 시신이 쌓이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같은 장면을 목격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조금 움직여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같은 냉동차가 지금 뉴욕은 괜찮지만 애리조나, 텍사스 지역에 도저히 병원에서 더 이상 핸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 앞에 이 같은 차들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일을 겪은 뉴욕은 이제 뉴욕을 방문하는 방문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뭔가 격리 그리고 그들의 경로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하와이주는 관광객 받는 것을 조금 더 미루는 지금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 사이에 시골 지역으로 공화당 지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것은 지난 열흘, 한 2주일 사이에 변함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든가 거리 지키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캘리포니아주의 웨스트 LA에서는 웨스트 헐리우드 그쪽 지역에서는 몇 번이나 거부를 하면 최고 벌금이 5천 달러까지 돼서 그때 깜짝 놀랐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5천 달러까지 벌금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다 보면 손님과 종업원 그리고 주인이 처음에는 조용조용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손님이 너무나 거부하는 몸짓이 강렬하기 때문에 결국은 손님을 받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럴 때 흔히 손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랍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얘기를 하겠어. 변호사 보내겠어. 하는데 나중에 가게 주인이 오늘 아침에 NPR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은 없었다. 이런 일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많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로센젤레스와 샌디에고 교육구뿐만이 아니라 애틀란타 교육구도 가을학기에 문을 열지 않는다고 미흡했지만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샌디에고와 LA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교육구이고 LA는 미국에서도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이기도 한데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 그 정도 수준으로 캘리포니아 주민 80%에 영향을 미치는 캘리포니아주가 54개 카운티인데 그 가운데서 58개인가요? 54개인가요? 카운티 가운데서 58개 카운티로 기억이 됩니다. 80% 인구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셧다운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박물관, 영화관 다 오픈되지 않고 다시 또 미장원 문 닫아야지 되고 하는 LA에서는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LA 카운티를 포함한 30개 카운티에까지 이 같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발효가 되면서 LA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눈물을 먹으면서 다시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셧다운 첫 번째와 마찬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도 저야 지금 방송이니까 뉴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필수 업종이기 때문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필수적이 아닌 경우에는 사무실도 지금 전부 문을 닫아야지 되고요. 지금 이 상태까지 캘리포니아주 왔고 캘리포니아가 그렇지만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비슷한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앞부분에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캘리포니아주에 서로 다른 조치를 내리는 교육구 교육구라기보다는 약간 이 시스템이요. 미국에서 연방교육부가 있고 주정부 그리고 지역의 교육위원회가 있고 또 교육구가 따로 있어서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가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치면서 뉴스를 들으셨으면 오렌지 카운티 교육구가 어젯밤에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 두기도 하지 않고 아이들 학교에 오라고 계약한다고 한다던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그 뒤에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로스앤젤레스가 카운티 교육구 전체가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는 카운티도 그렇고 시의 에릭 가세리 시장 또 개빈 유섬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요. 교육구도 이제 주지사가 어제 2차 샷다운 한다 하니까 우리도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바로 발표를 했고 LA도 마찬가지고요. 시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사설을 썼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지만 LA 카운티 교육구에서 가을에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요한 결정이라는 게 그 핵심 요지인데요. 물론 봄에 실망스러웠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처음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 학생, 부모님 다 준비도 부족하고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었어도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LA에 한 50만 명 정도 학생 되거든요. LA 카운티의 인구가 한 천만 명, 102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가운데서 50만 명 정도가 학생인데 이제 샌디에고가 그 다음으로 큰 교육구이기도 하고요. 모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켓에서부터 그야말로 병원까지 생전 우리가 겪어보지 않는 일을 겪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도 힘들었었던 일이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은 완전히 정말 가장 힘드셨던 분들이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맡길 데도 없고 학교에서 줌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본인의 자녀들은 또 집에서 돌보면서 해야지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이해를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죠. 학생들의 경우는 어떤 학생은 나 이거 못하겠어 하면서 로그아웃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멀리서 이제 서로 터치가 안 되는 그 정도의 거리에서 어떠한 커리큘럼을 해야지 되는가가 너무 시행착오가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문을 연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앙지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눈물을 머금고 계약을 하기는 하되 대신에 이제 사설기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학생들을 멀리서 교육을 했었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민간 컴퍼니의 에듀케이션 컴퍼니의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더 많이 가지고 와야지 된다. 차선책을 선택하면서 LA타임즈가 사설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분명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시험도 보고 점수도 매기고 해야지 되는데 선생님께서 점수를 계산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수업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아야지 된다. 더 좀 구체적인 이런 레슨이라든가 워크슛이라든가 하는 것을 그레이딩 그 호목이라든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는요. 점검을 해서 봄에 실수했었던 것을 조금 만회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지 된다. 분명히 그래야지 선생님이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어떠한 집중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LA타임즈가 캘리포니아주의 온라인 봄에 썼던 프로그램의 실수 같은 것도 다 지적을 했지만 연방교육부도 또 한 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베시드버스 교육부 장관은 요즘 언론과 인터뷰를 잘하는데 앤토니 파우치 박사의 인터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노동부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교육부 장관 인터뷰가 늘어납니다. 오픈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직장도 오픈하고 학교도 오픈하고 해야지 된다는 건데 이 베시드버스 교육부 장관은 필요한 연방에서의 지원은 해주지 않으면서 애매모호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 않으면서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만을 강요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부모를 위한 차일드케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어떤 형태로든 아직 어떤 형태가 될지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미디어니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만 차일드케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할 수 없지 미흡하긴 하지만 가을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일면에 제일 위에 나왔죠. 어제 밤에 있었던 미팅이긴 하는데 교육구가 아니라요.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고 오렌지 카운티 Board of Education이 따로 있고 교육구 디스트릭이 따로 있는 겁니다. 교육구하고 교육위원회하고는 달라요. 달라서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다른 것을 한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린다든가 어떠한 예산을 관여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는데 교육구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구에서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있었던 교육위원회의 결정 한 사람만 빼고는 교육위원들이 전부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하지 않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은 채 학교를 계약해야 된다는 안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뉘앙스는 이 기사에서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해서 한 사람만 여기에 반대를 한 교육위원만 어제도 마스크를 썼다는 거죠. 나머지 교육위원들은 찬성표를 마스크 노 마스크 노 거리두기 그러나 온리 예스 학교 계약하기 그런 의원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교육구가 27군데나 있어요.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구는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각각의 교육구가 우리는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낮기 때문에 오픈해도 되겠어라든가 아니면 적당히 믹스앤매치를 하는 거죠. 학교에도 조금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하고 대체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또 오렌지 카운티의 건강 부처가 있잖아요. 헬스 에이전시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마스크도 없이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한 명을 제외한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린이들은 리스크가 별로 없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서 안 되고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떻게 배울 수가 있는가 라고 얘기를 했고요. 덧붙여서 어떤 교육위원은 18살 미만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숨질 확률보다 자동차 사고로 숨질 확률이 훨씬 많다. Our children are not dying of COVID. 우리 아이들은 COVID로 인해서 죽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혼자 사는 것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마스크를 쓸 수가 있어. 또 하나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 어린이들을 COVID-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렌지 카운티의 교육감이요. 아, 미자레스 교육감이 지금 휴가 중이랍니다. 휴가 중인데도 이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그 서지스턴은 서지스턴이지만 교육구에서 따라야지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교육구는 주정부의 방침과 또 공공건강관련 부서의 방침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했고요. 해서 이제 다른 옵션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오픈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 코멘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그 과정이 생중계가 됐는데 수천 개의 내용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아직 오픈하지는 않았어요. 대중들에게. 그런데 이제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그 한마디는 썼두군요. 굉장히 정치적이었다. 어제 교육부가 보수적이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저는 기사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했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교육위원들이 많아서 마스크도 안 쓰고 어린아이들 거리 두기 안 하고 계약을 하게 한 것이 많다는 얘기를 했고요. 전국적인 부모님들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악시오스가 입소수와 같이 공동 여론조사를 했더니 10명 가운데 7명이 올가을에 우리 아이 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민주당의 82% 그런데 공화장동도 과반수가 넘었어요. 53%가 가을에 학교 보내는 거 걱정. 나 일도 하러 가야 되기는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 보면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닌 경우 목구멍이 포도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하다는데 나도 힘들고 배우지 못하는 것도 걱정되지만 학교에 쉽게 보내는 마음을 결정하기는 부모로서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 악시오스의 결과는 그렇고 그리고 블랙 부모의 경우는 89%니까 굉장히 걱정하는 거죠. 히스패닉 80% 왜냐하면 블랙과 히스패닉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피해자도 많고 사망한 사람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백인의 경우는 64%만 걱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다른 것이 나오는데 남자 여자 별 차이가 없었어요. 남자 여자 별 차이가 없이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리스키하다. 부담스러워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106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이 같은 여론 걱정이야 하는 여론도 지금 악시오스도 꾸준히 지금 몇 주일째예요. 굉장히 오랜 동안 조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과 쭉 비교를 해볼 때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걱정의 강도가 컸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최여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최여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일반인들이 다시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멀어지려는 듯 하다가 또 다가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슈에서 아주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같은 악시오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0명 가운데 3명만 연방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미국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본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한다고 구태여 말씀 안 드리려도 다 짐작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 또 다행스러운 것은 점점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한 62% 정도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 공화당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인들이 공화당들이 마스크를 따라서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6월 말에 비해서 지금 9%가 늘어났고요. 그만큼 또 사람들이 보면 마스크를 쓴 것과 쓰지 않은 것 그리고 점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우리가 잡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잡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대통령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 보도해드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저도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할 때가 많고 하는데 어제는 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요청을 해서 기자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가서 봤더니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 세계에서 가장 낮다, 최저다, 로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 팍스의 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사망률이 낮다. 아니거든요. 사망률이 가장 오히려 구태어 따지자면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지역에서의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미국이 4% 조금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고 이 존스 옵킨스의 자료에 따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국이 높지 왜 낮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또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요.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1917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급기야 이게 또 테스트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기자들이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바이러스 확진자나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다 젊은 사람 아니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도 고통을 받긴 하지만 초기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었을 때처럼 나이 많이 드신 분처럼 사망률은 높지 않고 그것도 이유고 그리고 지금 주마다 다 시스템이 달라서 사망자를 보고하고 하는데 한 2주일은 걸리고 하니까 지금 최근의 것이 잘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또 기자들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하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하는 말이 테스트를 조 바이든하고 뭐라고 봐 막아 막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에 시작된 것이고 바이든과 버라고바마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막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너무 의아하니까 기자들도 질문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결국은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것은 포기한 것 같다. 이게 지금 쭉 지켜본 사람들의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전해드리려다가 전해드리지 않은 얘기인데 지금 차라리 앤터니 파우치 박사가 백악관 테스크포스에서 나와야지 된다. 나오는 게 낫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앤터니 파우치 박사가 옳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 미국의 사망률 같은 경우는 영국이 실패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영국이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숨졌는가 하는 사망률 같은 것을 비교를 해보면 영국이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그리고 그다음이 멕시코, 이란, 인도네시아, 이집트, 이라크. 그다음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망률이 지금 4.1%에서 4.5%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다음이 브라질이거든요. 브라질이 3. 몇 퍼센트, 3%대로 내려가고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물론 앤터니 파우치 박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가장 잘못한 것은 처음에 몇 주일 동안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꼭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앤터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에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고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것을 정서적으로도 싫어하고 동양 사람들과 완전히 의견이 다르니까요. 내가 환자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갱도 많고 하니까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뭔가 얼굴을 드러내기가 싫은 사람 이런 형태의 것이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다르니까요. 의학에 있어서의 집행 과정이나 방법 같은 것도 그래서 앤터니 파우치 박사도 처음에 그 같은 실수를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실수에 대해서 앤터니 파우치 박사는 적어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을 하잖아요. 에러를 어드밋 하잖아요. 이게 또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과학자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서 새로운 데이터가 본인이 그 전에 봤었던 데이터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가 있고 전에 그 데이터를 보고 얘기했었던 것이 좀 틀리다면 바로 이것을 실수를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들은 정치인들과 달라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를 반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했고 대통령이 미러클 약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러클 그런 것은 없어라고도 얘기를 했고 소셜 디스턴싱에 대해서는 그거 좋다고 소셜 디스턴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하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틀렸어 하는 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언론에 보내고 또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할 바에는 나와서 그냥 보건연구소의 한 부서의 연구소장으로서 전염병 질병연구소의 소장이잖아요. 소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지금 내년은 물론이고 후년까지도 계속 이게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국민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더 위기라는 그 잡지의 컬럼 리스트가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위기라는 잡지는 영국의 본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컬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오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원래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렇게 웬만하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물론 제가 방송 원고를 작성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다 읽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빠지는 건 반드시 그 뒤에 채울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조카가 쓴 책 대통령이 정말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고 대통령 자격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의 연방 판사를 했었던 멜리안이라는 그런 대통령의 누나도 아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데 했다고 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책을 쓴 사람이 대통령의 일찍 숨진 40대의 숨진 조종사가 되기를 원했었던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그 집의 장남이잖아요. 장남의 딸이죠. 55살로 트레이닝 받고 어느 정도 병원에서 근무도 한 임상심리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정신병 관련 의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그 메리라는 여성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55살에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에서 책이 결국은 발간을 하게 돼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본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못 드렸었거든요. 존 볼튼의 책이 나온다 나온다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하고 조금씩 조금씩 발췌해서 보도를 할 때와 존 볼튼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랑은 굉장히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 메리가 책은 왜 돼? 왜냐하면 책을 내는 출판사 사이먼 앤 수스터는 트럼프 대통령 가문과 예전에 유산 상속, 할아버지 유산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할아버지요.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조카는 했지만 출판사는 안 했기 때문에 출판사는 책을 낼 수가 있다. 대신 이 조카는 책이 나와도 책을 홍보할 수 없다. 책 홍보라는 게 지금 뭐겠어요? 가장 강력한 반 트럼프 캠페인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같은 판결이 나왔는데 연방판사가 어제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는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책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로는 이미 책이 다 발간돼서 볼 사람 다 보고 판단을 이제 쉽게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가 없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누나가 연방판사인 누나가 약간 이 메리 트럼프와 같은 의견을 메리 트럼프에 따르면 그런 의견들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갖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러버츠라는 동생이 지금 계속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책 내지 말아라. 책 내더라도 인터뷰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연방판사가 결국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 곧 메리 트럼프라는 여성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터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한반도 북미 협상을 포함해서 다 책에 썼고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로버트 멀러도 대통령이 대통령 측근인 로저 스톤즈를 감형을 해주고 나서 그 사람은 범죄자라고 기고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9월 달에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것이 책이 나오거든요. 책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그것은 어찌 보면 권력 남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외교 정책, 권력 남용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번 주말부터라도 시작이 되겠죠. 하는 대통령의 조카인 메리 트럼프가 인터뷰를 시작해서 SAT 점수가 어땠고 SAT를 누가 확인된 건 아니에요. 주장이에요. 대신 봐줬는지 아닌지 정말로 디테일이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됐는가. 가족들도 왜 놀랐는가. 그런 것이 나오면 이것은 정책에서 권력 남용에서 개인, 한 인간. 그런데 어느 게 가장 영향이 많이 미칠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왜 여러분들 노래 들을 때 가요가 좋으세요? 팝송이 좋으세요? 클래식이 좋으세요? 물론 다 개인 취향이지만 확 와 닿는 거. 팝송도 너무너무 좋지만 가사가 다 안 와 닿잖아요. 클래식 음악은 훈련이 돼야지 더 좋은 것이고 가요는 크고 절절히 그 멜로디 하며 맨 마지막 책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잠시 뒤에는요. 이제부터는 조 바이든 후보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은 재밌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야지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이냐 조 바이든이냐 완전하게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잠시 뒤에 조 바이든 후보의 공약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가 요즘에 뭐 간간히 뭔가를 발표하는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아직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안을 발표를 하는데 말하자면 클린에너지 기후변화 민주당 가운데서도 가장 진보 쪽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발표할 이 안도 지난주에 이제 바이든의 어떠한 공약을 연구하는 위원회와 또 진 버니 샌더스 후보와 다 이제 서로 말을 맞추고 하는 얘기입니다. 해서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지를 위해서 그게 이제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꼭 이상적으로 우리가 지구를 깨끗하게 해줘야지 돼.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국의 미래 산업일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산업 이런 거 지켜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게 70년대의 생각이고 이미 흘러가는 것이고 그 점은 분명한 거죠. 이제 세상은 그렇게 해서 굴뚝산업으로 많이 돈을 벌고 그 이후에 재정, 실리콘밸리, 테크놀로지 이렇게 가니까 클린에너지를 산업화하는 거죠.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는 발전소를 다 닫아버리겠다. 계획이에요. 그 파워 플랜트를 다 닫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것이 바이든 후보가 그동안에 얘기했었던 공약보다 훨씬 더 나아간 것. 진보 쪽으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을 2조 달러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4년 동안 쓰겠다 하는데 어디다가 쓰냐? 그게 바로 클린에너지죠. 발전소를 닫고 그러면 그 새로운 것을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뭐도 팔아가면서 새로운 클린에너지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정권이 바뀌면 우리 생활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오바마 때 보조도 많이 해주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도 보조를 하고 그것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캘리포니아는 주정부 자체도 클린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주정부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해서 저도 처음에 전기자동차를 니스를 할 때 그 당시에 만 달러 이상을 제가 보조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이후에 저 이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자동차를 사시거나 리스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그게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11월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의 연료비도 연비도 오바마 시대 때는 더 많이 하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 더 그것을 줄여놨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또 코스를 바꾸는 것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안 될 거야 하면서 대통령에게 반대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처럼 연료비를 높여야지 하는 쪽으로 간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의 공약 자체는 지금 민주당의 공약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두 사람 다 찍을 사람이 없어. 뭐 되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힐러리 크린튼과 조 바이든 후보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힐러리 크린튼 후보 때는 힐러리 크린튼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는 것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바이든 후보가 나이도 많고 좀 불안불안하고 토론해도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힐러리 크린튼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정말로 정말로 웬만큼 싫어했는데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다듬어지겠지 나아지겠지 하고 투표했었던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4년을 보니까 아니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까지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아니네. 한국분들도 북한 문제 하나 가지고 기대했다가 실망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보다는 그 점에 있어서 호감도에 있어서 마이너스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힐러리 크린튼보다는 바이든이 낫다 싫어하는 사람이 불로감도를 보면요.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을 싫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죽하면 경제니 뭐니 다 뒤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는 것이 나의 투표하는 데 1차 목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힐러리 크린튼이 선거인단 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기는 했지만 파퓰러보트 유권자의 표는 300만 표 이상 트럼프 대통령보다 많이 받았다는 것을 자꾸 읽기가 쉬운데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이 올해 초에 미국이 그렇게 중국 것 5G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고 외무장관이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외교를 하고 한국에도 압박을 넣고 모든 나라에 압박을 넣었을 때 영국은 우리 뭐 한 30% 정도만 할까 우리 파웨이와 뭐 계약을 하겠어라고 하다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파웨이를 금지한다는 미국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파웨이가 5G 기술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다 정보를 빼가고 스파잉을 할 거야 할 때 영국은 우리 다 그런 거 검토하면서 해야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영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감정이 나빠진 것도 있고요. 그보다는 영국으로서는 홍콩 보안법에 따라서 영국과 안 지켰잖아요. 50년 동안은 자유를 주겠다고 했는데 홍콩 보안법을 만들었으니까 이참에 파웨이 이것을 그냥 금지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구축해놨던 것도 손해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으로서는 우리 쉬운 결정 아니었지만 필요한 결정이었다. LA 카운티 교육구가 계약을 가을달에 가을을 달이 아니라 9월달 가을에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를 영국이 했고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큰 승리죠. 그때 그렇게 로비를 했는데도 그 대통령의 힘이 통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홍콩 보안법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으로서는 크게 보셔야지 되는데 아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미국이 하도 나홀로기를 가니까 영국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본인의 나라에 이득도 되고 중국과 회의도 하고 뭐 좀 연결을 해볼까 했었던 그런 것들이 서방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중국과 본드를 갖는다고 하는 것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사회적인 변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판결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연방 판사가요.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조지아주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조지아주에서 애틀란타 그쪽 지역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제 하원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사인을 한 법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낙태를 반대라는 건데 말하자면 아이의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낙태를 할 수가 없다. 그럼 한 6주일 정도부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될 땐 임신 6주일에 여성들이 본인이 아이를 가졌는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곳에서 고소를 했고 판사가 일단 집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군요. 임시 집행 중지 명령이 영원한 중지 명령으로 나왔고 주정부에서는 지금 항소한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새벽에 연방법원에서 하급법원과는 반대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인디아나주의 살인자인데 백인 우월주의자인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자가 96년도에 가족을 3명을 8살짜리 아이까지 포함해서 살해를 하고 강도하고 그래서 99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결국은 복역 중인데 약물 사형이 필요 없는 사형수에게 고통을 준다 해서 이게 이제 중지가 됐는데 지금 연방대법원은 사형 집행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또 한 번 집행이 중지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이 이 사람 형 집행되는 것을 보고 싶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기해달라고 해서 또 연기가 되기도 했는데 결국은 연방대법원에서는 이것을 사형을 집행을 해라 해서 오늘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오나 마사지 최여 한인 기업의 자랑 카오나 마사지 최여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입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사형수의 마지막 말은 나는 많은 실수는 했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마지막 말이었답니다.